뭐해 빵 만들어 정말 걱정마 이번엔 정말 완벽한 빵을 만들겠어 아유 걱정인데 안돼 좋았어 이제 굽기만 하면 돼 그걸 어떻게 먹어 완성했다 엉엉엉 뭐해 what are you doing 뭐 뭐 해 해 뭐 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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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만들어 I'm making bread 빵 빵 만들어 빵 만들어 빵 만들어 빵 만들어 빵 만들어, 빵 만들어, 빵 만들어, 빵 만들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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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마 Don't worry 걱정하다 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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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정말 완벽한 빵을 만들겠어 This time, I will definitely make perfect bread 이번엔 이번엔 정말 정말 완벽한 완벽한 빵 빵 을 만들겠어 만들겠어 이번엔 정말 완벽한 빵을 만들겠어 이번엔 정말 완벽한 빵을 만들겠어 이번에 정말 완벽한 빵을 만들겠어 아유, 걱정인데 Gosh, I'm worried 아유, 아유 걱정인데 Compared to 걱정이야 or 걱정이다 걱정인데 Feels like you didn't finish what you were supposed to say For example, it feels like I'm worried What should I do? 아유, 걱정인데 아유, 걱정인데 아유, 걱정인데 아유, 걱정인데 아유, 걱정인데 좋았어 Nice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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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굽기만 하면 돼 Now, I only have to bake this 이제 이제 굽다 기만 하면 돼 굽기만 하면 돼 굽기만 하면 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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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기만 하면 돼 그걸 어떻게 먹어 uela 어떻게 구나 phr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걸 어떻게 먹어 완성했다 I completed. 완성했다. 완성했다. One more time. 뭐해? 빵 만들어! 어? 정매! 걱정 마! 이번엔 정말 완벽한 빵을 만들겠어. 아유 걱정인데. 안녕! 좋았어! 이제 굽기만 하면 돼. 아유 걱정돼. 아유 걱정돼. 아유 걱정돼. 이걸 어떻게 먹어! 완성했다! 프라이티스 인 코레인. 그 후. 첫번째 los. intimών.